소중한 나, 무한민국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엄마? 엄마의 사랑의 힘이라는 뜻이 되겠죠. 평소에 효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대답할 때만 엄마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총, 칼, 무기, 폭탄이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님 아무래도 세상이 살아가다 보면 돈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십니다. 혹은 아닙니다. 권력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혹은 명예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또 아까 엄마라고 대답하신 분처럼 사랑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적인 입장에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오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우리가 보통 강한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에 많이 비유할까요? 강한 사람 하면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것이 장수, 장군에 많이 비유합니다. 힘센 사람 보면 나중에 천하 대장군감이 될 놈이네. 뭐 이런 표현 쓰죠? 요새는 잘 안 쓰나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을 가리켜서 장군 같다, 장수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장수에도 여러 종류의 장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장수를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첫째, 힘이 세고 용맹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머리가 뛰어난 장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슴으로 사람을 이끌고 포용하는, 가슴으로 사람을 이끄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세고 용맹한 장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용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머리가 뛰어난, 지식이 뛰어나고 머리가 뛰어난 장수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지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지장, 찍어라 이거 아니에요? 지에 있는 장수, 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가슴으로 사람을 이끌 줄 아는, 덕으로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장수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덕장이라고 부릅니다. 다 알고 계시죠? 표정들이, 이거 굉장히 아주 상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용장 위에 지장 있고, 지장 위에 누가 있다? 덕장이 있다. 그래서 용맹한 장수는 지에 있는 장수를 이기기가 힘들고, 지에 있는 장수는 가슴으로 품을 줄 알고, 가슴으로 사람을 이끄는 덕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용장 위에 지장 있고, 지장 위에 덕장이 있다. 라는 말을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장보다 더 높은 장수가 있대요. 용장, 지장, 덕장보다 더 훌륭한 장수가 있답니다. 최고의 장수랍니다. 누굴까요? 복장이라고 합니다. 복장, 복 있는 장수랍니다. 복 있는 장수. 여러분 제가 복장했을 때 웃은 게 복장 터진다. 지금 그거 생각하신 거죠? 한문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복 있는 장수, 복장. 복 있는 장수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장 위에 지장 있고, 지장 위에 덕장 있고, 덕장 위에 있는 최고의 장수가 바로 누구다? 복장입니다. 복 있는 장수다. 복이란 건 무엇일까요? 하늘의 운이랍니다. 하늘의 운을 타고난 자. 하늘의 운을 타고 나서 하늘의 보호를 받은 장수를 복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진기스칸 아시죠? 진기스칸이 이제 몽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성장을 해서 천하를 재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시죠? 근데 진기스칸이 젊었을 때 큰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 멀리서 적군에 독화살이 날아왔는데 독화살이 목을 꿰뚫었답니다. 진기스칸의 목을 꿰뚫었대요. 여러분 독화살이 목 꿰뚫어본 적 있으세요? 예 그렇죠. 우리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100% 죽었을 겁니다. 근데 진기스칸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독화살이 목을 꿰뚫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숱한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부활하면서 결국에는 천하를 재패한 패장이 됩니다. 천하의 패권을 준 패장이 돼요. 그래서 진기스칸 같은 경우가 우리 같으면 아마 독화살이 스치기만 해도 죽었을 텐데 목을 꿰뚫고도 살았어요. 이런 게 바로 복장의 한 신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다 읽어보셨죠? 삼국지에서 가장 머리가 총명하고 가장 지혜가 뛰어난 분이 바로 누구라고 나오죠? 그렇죠. 재갈공명, 재갈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읽어보셔야 알시죠? 왜 자꾸 표정들이 갸욱냐고 삼국지도 다 조금은 아실 거 아니에요. 만화 삼국지도 있는데. 그래서 재갈공명이 가장 지혜가 출중한 장수였다고 나오는데 재갈량이 당시 말년에 위나라의 사마의라는 인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의도 굉장히 지혜가 출중했나 봐요. 저 사마의를 일찌감치 저 사마의를 꺾어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총나라의 큰 화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저 사마의를 당장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마의와 싸움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지략을 꾸며가지고 사마의의 군대들을 계곡에다 다 가둬둡니다. 재갈량의 그 놀라운 귀신같은 술책으로 사마의의 병조들을 모두 계곡에다가 모두 몰아넣은 뒤에 위에서 불화살을 날립니다. 화공. 불화살을 날라서 불의 공격을 퍼부었을 때 수많은 병조들이 모두 다 타죽습니다. 계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타죽어요. 참 전쟁이라는 거 끔찍합니다. 그때 그 불길이 점점점점 거세지면서 사마의의 코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사마의도 그 불에 타서 죽으려는 그 찰나에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대요. 갑자기. 다 아시는데 삼국지에서 다 보셔서 아시는데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어머 이러시네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표정은 또 고개가 갸욱갸욱거리시는데 하늘에서 막 폭우가 쏟아가지고 사마의가 불에 타 죽으려는 그 찰나에 그 불길이 다 꺼지고 그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서 사마의가 가깝으로 목숨을 구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때 제갈량이 스스로 한탄을 해요. 내가 꾸밀 수 있는 모든 술책을 다 부려서 비로소 사마의를 붙들고 죽일 수 있는 이 찰나에 누가 돕지 않았구나. 하늘이 돕지 않았구나.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1은 사람이 도모하지만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하늘에 달려있구나. 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늘의 운을 따르는 장수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복장이라고 부릅니다. 복장입니다. 복 있는 장군, 복 있는 장수, 복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이기기가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학자가 있었어요. 이 학자가 세상에 엉망장자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밑바닥에서 자수성가해서 엉망장자가 된 사업가들, 시오들을 상대로 그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호기심이 일어났나 봐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비법이 있길래 이런 밑바닥에서 자수성가해서 엉망장자가 됐을까. 그리고 수많은 엉망장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자수성가한 시오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비법을 하나하나 묻습니다. 그걸 몇 십 년 동안 연구한 끝에 책을 내게 되었는데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저도 돈 한번 벌어보려고 비결이 뭔가 딱 이렇게 봤는데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더라고요. 첫째, 독서를 많이 했다. 책을 많이 읽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얼마나 많이 읽으시길래 자신있게.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 아무리 바쁜 시간의 와중에도 반드시 책, 책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동을 많이 했답니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체력이 받쳐주질 않으면 사업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운동하는, 조그만 운동하는 시간이라도 항상 자기가 건강관리를 챙겼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할 만한 부분이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일이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누구나 알만한 내용을 써서 책으로 낸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또 아주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그 자수성가한 CEO들이 자신의 성공 비법 중에 한결같이 꼽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운이 따랐다. 행운이 따라줬대요. 행운.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무언가 행운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든가. 도저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떤 또 다른 일이 터져가지고 그 위기를 이렇게 모면했다든가. 그런 행운, 그 운이 따랐다라는 말을 그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행운. 여러분, 이 행운을 우리 동양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복이라고 부릅니다. 복. 아까도 장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가 무슨 장수라고 했죠? 복장이라고 했죠. 자수성가한 CEO들도 한결같은 성공 비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죠? 행운이라고 했죠. 행운이 우리 동양에서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성취하고자 한다면 밑바탕에 적어도 무엇이 좀 있어줘야 된다? 복이 좀 있어야 됩니다. 복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거. 그 복은 누가 지은 걸까요? 복은 누가 지은 걸까요? 누가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일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럼 복은 누가 짓는 걸까요? 내가 짓는 것. 내가 짓는 것. 내가 지은 복. 내가 지은 선업에 의해서 받는 행복한 결과물을 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스스로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복이 적으신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무조건 긍정 중이군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복도 많으신 것 같고 훌륭하십니다. 예, 예, 진심입니다. 스스로 한번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복이 많은 삶이었나, 복이 적은 삶이었나를 한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도 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 안우르타스님이 계셨습니다. 안우르타스님. 기억해 두세요. 안우르타스님. 자, 안우르타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안우르타스님이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실 때 앞에서 꾸벅꾸벅 졸았대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졸고 있어. 예? 요새 말로 뭐라고 하죠? 웬열? 예? 아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스님이 졸고 있으면 어떡해. 부처님이 가만히 쳐다보시고 안우르타를 깨웁니다. 안우르타요. 그 부처님께서 혼냈을까요? 그냥 뒀을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운 분이니까 그냥 두셨을 것 같죠. 호되게 혼내셨대요. 아주 호되게 꾸중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때 가끔 잘못한 일을 자식이 하게 되면 가끔 사랑의 매를 휘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식을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안우르타가 열심히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부러 호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똑바로 부처님의 셀법을 하는데 듣고 깨달음을 얻어야지 어찌 그리 졸면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느냐 하고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그 안우르타 스님이 속에서 분심이 일어난 거예요. 부끄럽고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서원을 세웁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절대 눈을 감지 않으리라. 잠을 자지 않으리라. 독해. 스님이 너무 독해. 안우르타 스님이. 좀 혼난 것 같고 잠을 안 자. 이해 가요? 이해 안 가죠? 그래서 그 스님이 안우르타 스님이 나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절대 잠을 자지 않겠다. 그때부터 오로지 병만 보고 수행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깊은 명상 수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잠을 자지 않으니까 하루, 이틀, 삼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눈에서 진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에서 막 진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찾아옵니다. 안우르타 스님의 눈을 딱 이렇게 살펴본 뒤에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안우르타 스님의 눈병을 고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면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인 제가 아무리 잠을 자라고 권해도 도대체 주무시질 않으니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안우르타 스님을 부르세요. 안우르타요.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잠을 자라. 몸이 건강해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거다. 어서 잠을 자거라. 부처님이 스님에게 잠을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잤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잤대요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부처님 저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결코 잠을 자지 않겠다고 소원을 세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잤어요? 안 잤어요? 부처님이 잘하는데 자야지. 아니 왜 부처님 제자인 스님이 왜 부처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잠을 안 잤대요. 그리고 오로지 수행문 하다가 결국 눈병이 너무 심해져서 눈이 실명을 합니다. 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눈이 실명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보는 천안통을 얻게 되었답니다.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마음이 환해져서 세상을 꿰뚫어보는 천안통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천안제일 안우르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잠 그만 자고 공부 좀 해요. 하루는 눈을 잃은 안우르타 스님께서 이제 당신의 옷을 이렇게 꿰매야 되는데 바늘에 실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바늘에 실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누구라도 복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의 바늘에 실을 꿰어줬으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으며 바늘에 실을 꿰어줬으며.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들 초심 불자분들이니까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스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큰 복을 짓는 행위래요. 나중에 큰 복으로 온답니다. 그러니까 안우르타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나를 위해서 이 바늘에 실을 꿰어줬으면 그 사람은 복을 얻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멀리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안우르타 스님의 그 생각을 알아차리십니다. 그리고 호련히 몸을 놔두셔서 안우르타 스님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안우르타 스님에게 안우르타요 너의 바늘과 실을 나에게 다오. 너의 그 바늘의 실을 내가 꿰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우르타 스님이 딱 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세요? 부처님이신 거예요. 깜짝 놀라요. 황성하기도 하고 깜짝 놀랍기도 하고. 그때 안우르타 스님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복을 구하려는 자가 있다면 내 바늘에 실을 꿰어줬으면. 그런데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복덕과 지혜를 다 완벽하게 갖추셨는데 무슨 따로 복을 구할 것이 있으셔서 제 바늘에 실을 꿰어주겠다고 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복을 구하려는 자가 있으면 내 바늘에 실을 꿰어줬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그 바늘에 실을 꿰어줄게. 그러니까 안우르타 스님이 부처님, 부처님은 모든 복과 지혜가 다 완성되셨는데 따로 무슨 복을 구하십니까? 따로 무슨 복을 또 따로 구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안우르타요. 아니다 안우르타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안우르타요. 세상에 복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복을 구하는 사람 가운데 부처인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욕심쟁이야. 부처님은 모든 복을 다 갖추셨는데 그 바늘에 실을 하나 꿰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당신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욕심쟁이 우후후 그거 나오잖아요. 욕심쟁이셔. 부처님은 엄청난 욕심쟁이입니다. 옛날에 제가 가출가 했을 때 제가 존경하던 선배 스님께서 같이 차를 마시다가 부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욕심꾸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나 깜짝 놀랐죠. 이거는 명백한 신앙 모독 아닌가. 부처님이야말로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인데 아니 스님이 부처님 보고 욕심쟁이라고 한다면 이거 신앙 모독 아닌가. 근데 그 선배 스님의 그 뒷말이 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데 그보다 더한 욕심쟁이가 어딨냐. 뭐 강남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겠다는 욕심도 아니고 뭐 지구를 지배하는 황제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 남아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복한 길로 제도하겠다는 부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욕심쟁이가 아니냐. 욕심쟁이는 욕심쟁이인데 행복한 욕심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안으로 따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복도 있어야 된다. 내가 복이 있어야 복 없는 사람을 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복 없고 너도 복 없어. 박복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안으로 따요. 세상의 모든 힘 가운데 하늘세계와 인간세계를 두루 돌아다녀 보아도 복의 힘이 가장 뛰어나니 복의 힘이 가장 뛰어나니 복으로 말미암아 불도를 이룬다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힘이 뭐라고요? 복이랍니다. 복의 힘이래요. 우리가 서두에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펼쳐보겠다고 했죠. 이미 답이 나왔네요. 장수 중에서 제일 싸움을 제일 잘하는 장수가 누구라고 했죠? 복장이라고 했죠. 사업을 잘한 사람들의 한결같이 말한 자신의 사업의 비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행운이라고 했죠.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복이 필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힘이 무엇이다? 복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입니다. 복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복은 누가 짓는 것일까요? 내가 짓는 것이다. 내가 짓는 게 바로 복.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게 바로 복이에요. 부처님께서 몇 살에 출가했는지 아세요? 이게 뭡니까? 아까 스물 뭐라고 하셨는데? 몇 살이요? 스물 뭐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스물 하나? 막 던지시는 건가요? 용기는 좋아요. 스물아홉에 출가하셨다고 합니다. 스물아홉에 출가하시고 이 정도는 그냥 상식삼아 좀 알아두세요. 스물아홉 살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수행을 하시고 6년 동안 수행을 하시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알겠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세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왕 파순, 악마의 왕인 마왕 파순이 부처님의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마의 군대들을 이끌고 보리수 나무 아래로 향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때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던 이 1만 우주의 천신들이 헤아릴 수 없는 1만 우주의 천신들이 모여있었는데 멀리서 마왕 파순이 보리수 나무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우주의 천신 그러니까 우주의 하늘나라의 신들이 모두 도망가버렸대요. 의리 없어. 명색의 신이라는데 하늘색의 신들이 마왕 파순, 악마의 군대들을 몰려오니까 다들 도망을 가요. 보리수 나무 아래에 누구만 앉아있어요? 부처님만 홀로 앉아계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생각을 하십니다.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이에요. 지금 마왕 파순이 악마의 군대들을 이끌고 나의 수행, 나의 깨달음을 방해하려 이곳으로 오고 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나를 지켜줄 리가 없다. 하지만 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세월 동안 한량없는 공덕을 지어왔다. 한량없는 공덕을 지었다. 공덕의 힘으로 방패를 삼고 공덕의 힘으로 무기를 삼아서 저 악마의 군대들을 무찌르겠노라 라고 사유를 하십니다. 무엇의 힘으로요? 공덕의 힘으로 그 공덕이 복에 다른 말이에요. 공덕의 힘으로 복의 힘으로 마왕 파순과 악마의 군대들을 무찌르겠다. 그때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 수많은 악마의 군대들을 못 듭니다. 그리고 그 악마의 군대들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부처님을 향해서 사정없이 공격을 내뿜습니다. 사정없이. 그런데 그 어떤 공격도 우리 부처님의 털끝조차도 건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공격을 퍼부어도 저 부처님의 털끝 하나 우리가 건들 수가 없는 것일까. 그때 부처님께서 마왕 파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마왕이요. 마왕 파순이요. 그대는 전생에 큰 복을 한 번 지은 것 때문에 이번 생에 하늘색의 왕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전생에 무엇을 지었기 때문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지은 전생에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하늘색의 왕이 된 것이고 나는 과거 전생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수많은 세월을 반복하면서 붓다가 되기 위해 수많은 복과 공덕을 지었다. 너의 복으로는 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왕 파순이 움찔 놀라면서 꾀를 내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하늘색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였다. 그대가 증명했다. 그런데 그대가 전생에서부터 붓다가 되기 위해 부처님이 되기 위해 수많은 공덕을 지어왔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겠는가 라고 말을 싹 돌려서 공격을 합니다. 마왕도 똑똑해 해먹어요. 왜냐? 마왕 파순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부처님 주변에 한 명도 남아있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부처님이 증명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호련이 오른손을 땅바닥으로 싹 가리키니까 갑자기 돼지가 진동을 일으킵니다. 오른손으로 땅바닥을 가리키니 온 돼지가 진동을 일으키면서 수십, 수백, 수천, 수십만의 큰 은성으로 돼지가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듯이 돼지가 꽝꽝꽝 울리게 됩니다. 이 정도면 판타지 소설급이에요. 손가락 하나 딱 떼니까 땅이 꽝꽝꽝 울리면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마왕 파순이 깜짝 놀라면서 악마의 군대들과 함께 산이 무너지듯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 라고 나옵니다. 자 오른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니 마왕 파순이 놀라면서 도망갔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항마 촉지인입니다. 항마 마왕을 항복받은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석굴암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수상여행 때 가본 적 있죠? 석굴암에 갔을 때 부처님 모습 기억나요? 안 나요? 가봤다면서 가봤다면서 기억나요? 안 나요? 가만히 이렇게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석굴암 부처님을 보면 석굴암에 이제 부처님이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이 왼손은 배꼽 밑에다 두시고 오른손은 어디다 둬요? 아니에요. 기억 안 나시는구나. 오른손은 물을 위에 삼며시 올려놓고 계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가만히 보면 손가락을 하나 핀 듯 안 핀 듯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렇죠.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석굴암의 그 모습이 누구에게 항복받았던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 마왕에게 항복받았던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던 그 모습을 이제 형상화한 항마 촉지인의 불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나 배웠죠? 네. 그래요. 좋아요. 언젠가 인연이 있으면 또 물어볼 거예요. 자, 그려와 같이 마왕 파순이 물러나고 나서 부처님께서 고요히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성장에 드셔서 초저녁에는 모든 중생들의 전생을 꿰뚫어보는 숙명통을 얻으셨고 한밤중에는 모든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모습을 꿰뚫어보는 천안통을 얻으셨고 마지막 새벽별을 보시고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누진통을 얻으셔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왕 파순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물러왔을 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깨달음의 힘으로 마왕을 물리친 것도 아니었고 지혜의 힘으로 마왕을 물리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왕과 악마의 군대를 물리쳤던 힘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복이었어요. 공덕의 힘. 공덕으로 방패를 삼고 공덕으로 무기를 삼아서 공덕의 힘으로 악마의 군대들을 물리치겠노라. 복. 복과 공덕의 힘이 악마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무엇의 힘이다? 복의 힘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복은 누가 짓는다고요? 내가 짓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수많은 복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번접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함경이라는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라는 사찰에 계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나의 제자들이요. 만일 한 가지 법을 따르고 만일 한 가지 법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사람을 어쩌할 수 없으리라. 그 한 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눈치 빠른 분들. 복입니다. 경전에서는 공덕복업이라고 나옵니다. 공덕과 복과 선업의 힘. 착한 업, 선업의 힘. 그러니까 공덕, 복, 선업 다 같은 말입니다. 공덕, 복업이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를 어쩌할 수 없으리라. 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왕 파순과 악마의 군대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 공덕의 힘으로 이 복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쳤노라. 그리고 이 복의 힘으로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 나의 제자들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제자들아. 무엇을 열심히 닦아라? 복을 열심히 닦아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남기십니다. 복이 있으면 즐겁고 복이 없으면 괴롭다. 이번 생에서나 다음 생에서나 그대 행복해지고 싶거든. 마땅히 복을 닦으라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남기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루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라는 사찰에서 고요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법을 서라고 계실 때 어느 한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젊은이가 싹 찾아와요. 그리고 부처님께 젊은이가 부처님께 선배의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문안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불에 태워도 타지 않고 홍수가 밀어 닥쳐도 물에 잠기지가 않고 태풍이 불어 닥쳐도 바람에 날리지 않고 나쁜 왕과 나쁜 도적들이 빼앗고자 하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떤 창고에 간직해야 영원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 이해하셨죠? 불에 타지 않고 바람에 날라가지 않고 물에 잠기지 않고 도적과 왕이 빼앗고자 하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어떤 창고에 간직해야 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기야말로 불에 타지 않는다. 보기야말로 불에 타지 않는다. 보기야말로 바람에 날라가지 않는다. 보기야말로 물에 잠기지 않는다. 보기야말로 아무리 빼앗고자 하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푼 마음의 창고야말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곳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무엇일까요? 보기입니다.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분이 엄마요 라고 했죠. 엄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보기야말로 불에 타지 않는다. 복이 없는 사람은 엄마 복도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 뉴스에 보면 생겨서는 안 될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같은 경우. 우리 불교에서는 너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지만 불교적인 가르첨에서 보면 그것도 결국 그런 부모를 만나고 그런 고통을 당한 것도 결국 전생에 누가 지은 업일 가능성이 크다. 내가 지은 악업의 에너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인과응보. 내가 뿌린 씨앗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복이 없으면 좋은 부모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내가 복이 많으면 좋은 부모를 만날 확률이 그만큼 크겠죠. 내가 복이 많으면 좋은 자식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복이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복이 많으면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이 없으면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가 아니라 악한 남편이나 악한 아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이 모든 인연의 뿌리는 내가 지은 업의 모습들이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일이 좋을 때 생길 때 좋은 일이 생기면 흔히 생각하기를 이게 다 누구의 힘이다. 다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근데 나쁜 일이 생기면 꼭 내 탓이 아니라 누구를 탓하고 싶어요? 남을 탓하고 싶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의 탓. 조상 탓이야. 다 남의 탓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내 앞에 펼쳐진 불행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그렇죠. 내가 지은 업의 결과가 내 미래에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누가 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 거야. 표정들이 표정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인정을 하시네. 내가 복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황금이 나오는 금맥보다도 더 최고의 맥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수맥? 웬 수맥? 아니 수맥에서 자다 일어나셨어요? 웬 수맥? 인맥이라고 하죠. 인맥이야말로 최고의 황맥이다. 인맥이라고 합니다. 인복이 따로 있다고 하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자기 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복이 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 빨리 쉽게 이루어진답니다. 복이 없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일이 늦게 힘들게 이루어진답니다. 아예 복이 없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많은가 복이 없는가를 가만히 스스로 살펴보면 복이 있는가 복이 없는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편하게 이루어진 삶인가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 내가 원하는 것과 왜곡된 방향으로 힘들게 펼쳐진 삶이었는가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복이 많은가 내가 복이 적은가 복이 많으면 원하는 대로 쉽게 풀리고 복이 없으면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복도 복도 사람들마다 그 복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계가 조금씩 틀립니다. 복도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공부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요. 여러분 공부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대놓고 없어요. 민망하네. 다 있는데 일부러 없다고 하는 거죠? 진짜 없어요? 공부복은 있는데 학교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격렬하게 동감하시네요. 학생들여서 그런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 그런데 맞상 수능시험이 나온 성적이 나오면 좋은 대학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게 공부복은 있는데 무슨 복이 없다. 학교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공부복도 있고 학교복도 있는데 관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관복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 사법고시 같은 거 봤을 때 판검사가 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잘하고 또 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 나와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 쟤는 사법고시 보면 분명히 바로 합격할 거야 라고 했는데 10년, 20년을 해도 사법고시가 통과 못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가르쳐 공부복도 있고 학교복도 있는데 무슨 복이 없다? 관복이 없다. 그리고 학교복은 있는데 취직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동감하시죠?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이상하게 취직이 잘 안 돼.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런가? 취직이 안 돼. 취직복이 또 따로 있어요. 어떤 분은 취직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어요. 재복. 돈도 많아요. 재복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가족복이 없어. 콩가루 집안이야. 막장이야. 여러분 저는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연애와 결혼 생활을 사랑과 전쟁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일찍 출가해가지고 연애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사랑과 전쟁을 보면서 사랑과 전쟁을 보면 정상적인 집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다 그렇게 사나요? 아닌 것 같죠? 나 모르지. 근데 사랑과 전쟁을 보면 그냥 그런 아주 대기업에서 돈 벌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애인데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집안에 휘청거리면서 이혼이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잖아요. 그게 바로 가족복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재밌는 게 굉장히 건강한 건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건강해요. 근데 가진 게 뭐밖에 없어. 건강밖에 없어. 가진 게 뭔밖에 없어. 그러니까 재물복도 없고 가족복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몸만 건강해. 몸만 건강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 얘기 같지 않죠? 그래서 저의 가진 건 젊은 분이 없어요. 뭐 요새 이런 애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큰 복입니다. 건강이 건강이 안 좋은 게 가장 불운한 업이에요. 건강한 게 중요합니다. 건강하면 기회도 있어요. 알겠죠? 이와 같이 각자 주어진 자신의 업과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이 같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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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이와 같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복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복들을 잘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도 노력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 운명을 행복한 운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개척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지어야 될까요? 무엇을 지어야 될까요? 복 복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스님 어떻게 복 지는 방법입니까? 그것을 앞으로 소나무에서 매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못 오신 분들도 나중에 꼭 방송 챙겨보세요. 알겠죠? 네. 믿어도 돼요? 네. 믿음이 안 간다. 자,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지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의 고 고마워요. 자, 그럼